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현법을 하나 배워볼 거라고 하는데 뭐 성문종합영어 같은데서 제가 배웠던 그런 용어예요. 성문종합영어를 제가 처음으로 대왔던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남들은 어떤 책으로 시작했다 그러는데 저는 성문종합영어로 그냥 시작했어요. 되게 두껍더라구요. 디립다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in so many words가 나오는데, so many가 있다는 것은 원래 뒤에 as, 이게 so y was 에요. so y was 가 되는 거구요. 여기는 as x 월스 인거죠. x 만큼의 단어로 말했다. 이런거죠. 여기는 y 만큼의 단어로 말했다. 그러니까 여기 때는 so는 뭐로 바뀐거야. so는 그대로, 아 사실은 y 는 그대로, 좀 이상하네. so y 가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죠. 잘못됐네요. y 만큼의, y 만큼의, y만큼의, y맨이 y맨이 워스 이렇게 돼야 되겠죠. y맨이 워스. 여기는 x맨이 워스. 이렇게 될 거에요. x맨이. 이따고 치죠. x맨이 워스. x맨이 워스. 그러면 이게 이제 동등 비교니까, 각각은 이게 비절비교이긴 한데, 아무튼 절로 분석 안되는 이런 건데, 아무튼 y를 so로 바꾸는, s나 so로 바꾸는 거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so many 워스가 되구요. 뒷부분에는 요거는 올라가서 as가 되고, x맨이 요거는 다 지우는 거죠. y맨이 워스, as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근데 이제 부정문에서는 so를 쓰는 거죠. s 대신에. 그래서 원래는, 에, 안 나와 있어도 음, 같은 만큼의 말로.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에요. 보통 이제 나트가 있는 경우에, 에,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는 아닌데, 이렇게 나트가 들어가는 거에요. 물론 이제, 에, 같은 말로, 그런 뜻이 될 때는, 긍정문에서는 먼저, 긍정문에서는 같은 말로, 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음,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you know, strictly speaking, 엄격하게 말하면, Raymond, 아버님은 shouldn't be your concern. 자기가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야라고, 부드럽게 말한 거죠. 조언한 거에요. I know, I get it, I know, 하고 인정했어요. I'm just telling you. 그냥, straight out. 그냥 똑바로. 예, 뭐, 얘네들이 물건 팔 때 그런 말 많이 써요. your man, 세금 안내고, no tax, straight out, 딱,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뭐, 터넣고 그냥, I know uneasy, 불편하다는 거지, 뭐. 그랬더니, 제리는 너, 음, 고개를 끄덕한 거죠. I understand, Isa, Isa, 이해하지. What are you saying in so, in so many에요. in so many, 어, 같은, 이때는 이제, so many가, 어, 같은 말로 네가 말하는 것은, 들어내놓고 말하는 거죠. 지금은, straight 하는 거니까, 자기가 그대로, 그대로 하는 말은, is that you are human being. 너도, 자기도 인간이라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한 거에요. 애들 갈 단어는, many에요. many가 답이 됩니다. 또 내려가 보죠. 에, 내려가 보면, 뭐, 답이 다 나와 있구요. 즉, 나와 있습니다. 자, in so many에요는 간접적으로, 그대로, 뭐 이런 간접적으로도 있는데, 보통은 부정문에서 쓰이며, 분명하게는 아니다. 노골적으로는 아니다.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정문이 주로 쓰여, exactly, plainly, plainly, 이게 정확하게 노골적으로, explicitly, 드러내게, 드러내놓고, 분명하게, the exact word, 어, 그대로의 말로, 이런 거죠. 요거는 조금 뭐, 그렇게 되는 건데, if you say someone has said something, 뭔가를 말하긴 했지만, not in so many words, 딱 그대로는 아니었다라는 것은, you mean that, 의미하는 거에요. said it, or expressed, 말하거나 표현했다는 거에요. 표현했지만, in a very different, 좀 다르게 말한 거죠. 이해되시겠죠. so many words, as, x, 이렇게 원래, x가 있던 건데, words, was 같으니까 지우고, so, as만 남은 거에요. 여기 숨어져서 만든 지표, 같은 단어수면, 원래 분명 노골적인 거에요. 그래서 부정문에서는 보통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 자체로는 분명 그렇게 되죠. I want to repeat what she said. 그 여자가, 걔가 말한 거, 다시 거듭하진 않겠지만, 엄마가 얘기한 거, 우리 엄마는, my sister, 내 여동생에게 말했어. 예, 노골적으로, 딱 똑같은 말로 말했어. A behavior is unacceptable. 받아들일 수 없다고. In so many, 딱 같은 말로, 분명하게, 정확하게, 그는 말했다. 부정문은 아닌데도, 뭐, 정확하게, 분명하게, 라고 해도 돼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는 말했다. And she has agreed to go with you. 각에 동의했다고. Not in so many words. 딱 그런 거, 딱 같은 말은 아닌데. But I read her, 생각을 읽었지 내가. I told her in so many words. 너골적으로, 대놓고, 그대로 말했어. Stop interfering. 간섭하지 말라고. Did he say he was unhappy with Anna, 하고 행복하지 않았다고? 행복하지 않았다고? 뭐 이렇게 긍정문으로 했는데, 넘어가기로 하고요. Well, not in so many, 딱 그대로 말한 건 아니야. 아니지만, there was certainly the impression I got. 난 그런 인상을 얻었지, 이런 거죠. Did he say, actually say so. So, 나 as를 쓰기도 해요. as many words, that were, 치료의 가능성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치료 가능성이 없다고, 그대로 말씀하셨어. 이렇게 갔다. 라는 의미로, 긍정문이면, 이렇게, as를 쓰기도 하는 거예요. 부정문이면, so를 주로 쓰지만, 긍정문이면, as를 쓰기도 안 되는 건 아니죠. 이해되죠? 뭐,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니죠. 여러분이, 다만 이런 게 나왔을 때, 독해의 속도를 방해하지 않도록, 미리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암튼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